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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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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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잡았 아, 예, 광호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. 야, 잡았어, 잡았어! 야, 드디어 해냅니다. 끝장이야, 결국! 그리스도 날기합니다. 하나 해냅니다. 영웅이 되네요. 어쨌든 해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거기 딱 잡았어. 역대 킥챙! 와, 대박! 우와,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넙치야, 뭐야, 넙치야? 이걸 가짜미, TJ! 아, 두 다리. 조 다리였습니다. 휴지가 더 잡았어. 항상 앉아야 된다고. 앉으면 다 된다고. 앉아. 형,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,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? 걔가 여기 딱 붙어있더라고. 딱 붙어있는데 툭툭 쳐버리니까 움직이는 거야. 역시 주인공이네. 와... 오, 많은데, 많은데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어때, 통에다가 물 다 모았어. 예, 예, 예. 와, 이거 대박이다. 분위기 좋습니다. 아, 이제 생선 먹을 수 있어요, 여러분. 이야, 지금 도다리 습급 최고인데. 오! 아, 도다리 습급 최고잖아요. 일단 나 한 마리 잡은 거야. 야, 진짜, 야. 야, 잘했어. 이거 진짜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야, 이거 얘. 첫 생선인데. 응. 통 근데 어디다 놨어요? 모르겠는데. 야, 저기 있네, 저기. 형, 조금만 지키고 있어요. 약간 잡는 걸 꽂히면 통이 어디 있는지. 경주마 같은 스타일이죠? 아니, 앙둥이를 저기 제가 챙겨오면 되죠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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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들아 갔을 때하고 다르네요. 네, 네. 아, 현재 날짜 기준으로 막내가 마흔살입니다. 네, 지금 마흔살 막내가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. 분도 지금 방송 몇 년 전데. 아, 저보다도 훨씬 선배입니다. 아, 저보다도 훨씬 선배입니다. 조금 쉬고 있어. 가자.